이거 뭐야? 뭐지? 여러분의 첫 번째 퍼포먼스 라운드 미션이 연계됐죠? 네. 그래서 오늘 모니터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눈썹이 포인트 아니에요? 하나 둘 셋. 눈썹이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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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끼.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 아 목소리 진짜 좋다 빡빡! 빡빡! 진짜 멋있다 박빙이 왔다 박빙 다음 영상 볼게요 다음 영상은 한 주에 남은거죠 어 뭐지? 목소리 해봤다 와 결국 아유 바로 여기서 목소리 승리 compton 승리 아 더 큰 긴 시간이 더 entrada See move 이번에는 제 개인 플러트 라운드에서 발표하겠습니다. 8위는 고기전입니다. 7위는 꾸이시입니다. 6위는 키노씨입니다. 5위는 우석입니다. 4위는 신환입니다. 5위는 우석입니다. 10위는 깨란씨와 윤토씨 둘 중에 윤토씨입니다. 승리의 멤버를 발표하겠습니다. 2위는 영원씨와 신호씨입니다. 승리 멤버는 신호씨입니다. 승리 멤버들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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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들을 말씀드릴께요. 2주차 주간베스트 멤버 윤토씨입니다. 와우 브라보 최애 멤버들은 윤토입니다. 좀 아쉬워요. 인기도 없는 거니까 다음 주에도 워스트 멤버가 되게 되면 우세의 포인트를 발표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